어제 열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EBS의 공적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불균형한 수신료 배분 기준을 조정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EBS의 공적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불균등한 수신료 배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BS와 KBS의 수신료 격차가 35배가 넘는다며 2.8%에 불과한 EBS의 수신료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EBS 수신료가 한국전력에 지급되는 수수료보다 적다며 공영방송지원액보다 위탁수수료가 많은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광고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아 어린이 광고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년간 평균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당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공영방송인 EBS가 총 예산의 71%를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체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수능 교재 판매 수익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 EBS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EBS가 자체 수입의 70%가 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라고... EBS 김명중 사장은 공영방송이 상업적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적 재원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